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2021년 6월 5일 날에 있었던 지방직 문제, 현장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제 경향을 좀 보면요. 여러분들, 제일 박스 안에 보면 단어별 출제 비중이 있죠. 단어별 출제 비중은 엄청 많으신 게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래서 딱 그죠. 여러분들, 세 문제씩 딱 맞췄는데요. 보통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았을 텐데 6편 행정활료는 내용이 적어서 한두 문제 나오는데 세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1편이 적었습니다. 두 문제고요. 나머지는 다 세 문제씩입니다. 그러니까 출제 비중은, 단어별 출제 비중은 엄청 많이 신경을 썼는데 난이도는 별로였습니다. 난이도는. 즉, 너무 쉬운 문제가 많았다는 거지. 너무 쉬운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한 절반 이상이 좀 변별력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는 해도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물론 한 두세 문제. 약간 변별력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긴 있었지만. 일단 출제 비중은 여러분들, 언어비중은 엄청 많이 출제되고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 6편이 좀 많이 났다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행정관료론이. 그래서 사실 문제 중에 예비비 문제는 예비비라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 뭐고? 재무행정 내용이고. 또 지방정부 예비비라서 지방정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재무행정을 분류해서 재무행정 논의 세 문제고 그다음에 지방정의 세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보면 많이 쉽게 출제됐다. 그런 거고. 그래도 두 번째 패라그르프에 보면 10번 정책 옹호 연합모형. 다른 말로 우리 정책 지지 연합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자치경찰제도는 좀 시사적인 그런 문제죠. 시사적인 문제인데 문제가 쉽게 나왔습니다. 그거 몰라도 풀 수 있게 나온 거라서 별 큰 의미가 없고. 20번을 조금 학생들이 얘기를 하죠. 지방정부 기관 구성 형태. 조금 지방자치론. 여러분들 좀 구체적으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도 뭐 여러분들 소급법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없고. 특히 내년부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지행이 되는데. 내년부터 그거를 지방정부가 주민투표를 거쳐서 여러분들 지방정부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제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데 뭐 소개하는 정도였고. 그거 몰라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자 그랬을 때 진짜 그런지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우리 1편. 행정에서 총론 공부할 때 제일 앞에 나오는 거죠. 정책 행정 2원론 1원론. 그랬을 때 1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1원론. 1원론이니까 행정이 뭐 정책 형성 기능도 상당하죠. 가치판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랬을 때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행정국가의 등장과 경영화성이 높다. 그렇죠. 여러분들 깊다. 행정국가에서는 행정이 정책 결정도 하죠. 결정도 합니다. 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있는 것이 뭐 정책 행정 1원론. 그렇죠. 자 2번 3번 4번은 다 2원론의 내용이죠. 2원론. 2원론입니다. 정책 행정 2원론의 내용들이죠. 1번. 윌선의 행정 연구가 공헌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정책 행정 2원론자죠. 2원론자. 윌선. 정책 행정은 영역이 서로 다르다 그랬습니다. 다르다. 이혼화시켰죠. 행정의 주창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굿노우가. 2번. 정치는 의사결정의 영역이고 행정은 그 결정의 내용을 집행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굿노우가. 역시 2원론자죠. 그래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윌선이 정책 행정 2원론을 처음으로 주창했던 사람이라면 굿노우는 그 뜻을 명확히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기억하죠. 그리고 정치로부터 정치와 행정이 이론적이니까 여러분들. 4번 같은 경우에 행정은 경영과 비슷해야 되며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로 자력과 능률을 강조했다. 역시 이거 뭐죠? 2원론 얘기죠. 정책 행정 2원론 얘기입니다. 정치 행정 2원론 얘기고 그리고 공사 행정 1원론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2번에 신공공관리론에서 지향하는 기업과적 정부의 특성이 해당되지 않는 건 너무나 쉬운 문제죠. 정답은 여러분들 2번이죠. 2번. 정부의 기능을 배에 비해서 노적기 방향 잡기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때 노적기능 정책 집행기능은 정책 집행기능이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방향 잡기는 정책 형성 기능 그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 기업과적 정부에서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정부하고 사소한 것들을 민간에 넘겨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과적 정부 그랬을 때. 그 표 자료가 있습니다. 표 자료. 이거 항상 보던 자료죠 여러분들. 정부 역할에서 전통적인 관리 정부에서 강조했던 것이 노적기죠. 노적기 역할입니다. NPM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형 정보에서는 방향 잡기 역할을 강조합니다. 정부 역할은 방향 잡기에 있다. 방향을 제시해라. 그래서 10대 원리를 따지면 총매적 정보를 강조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나머지는 기업과적 정부니까 1번. 경쟁적 정보를 중시하고. 그리고 성과를 중시합니다. 투입해라 과정보다 성과를 중시하죠. 3번. 성과지향적 정부. 그 다음에 미리미리 잘하자. 미래대변정부. 다른 말로 예견적 정부를 강조했습니다. 아시죠? 쉬운 문제였습니다. 정답 2번. 그 다음에 3번. 3번에 공직분류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1번, 2번, 3번은 조금 헷갈린다 하더라도 4번에 너무 명확한 정답지가 있어서. 그죠? 선지가. 공무원은 이렇게 나누고 있죠.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나누어집니다. 문화는 공직분류. 이렇게 두 가지 나누어지죠. 그 두 가지 나누어집니다. 속에 또 두 가지 있습니다. 아시죠? 경력직에 일반직이 있고 특정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특수경력직에 정무직이 있고 별정직이 있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경력직 공무원은 여러분들.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이 제공되는 공무원이고 특수경력직은 그렇지 않은 경우죠. 그렇잖아요. 그 밑에 표 자료에도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랬을 때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자료는 참고로 보시고 자료차를 보면 일부 소방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서 해당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소방공무원은 경력직 중 특정직입니다. 그렇죠? 경력직 중에서 특정직이다. 경력직 중 특정직에 속합니다. 소방공무원. 그 표 자료에서 보시면 왼쪽 칸에 경력직의 뒷페이지에 있겠네. 뒷페이지에 특정직이 있습니다. 특정직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특정직 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 소방, 경찰, 그리고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있죠. 법관, 검사, 외무, 그리고 경찰, 소방공무원 있습니다. 교육공무원까지. 군인, 군무원도 여기 속합니다. 특정직. 특정직은 경력직 중의 특정직이죠. 그래서 특수경력직이라고 해서 틀렸고 여러분들. 그리고 2번은 특히 이거는 따로 공부했었잖아요. 국회 수석전문의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국회의원을 도와주는 전문의원들이 있는데 전문의원들 중에 수석전문의원은 별정직이고 그냥 전문의원들은 일반직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거 표에서 여러분들 표에서. 역시 또 뒷페이지에 있겠네. 뒷페이지에 오른쪽에 제일 밑에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여기 특히 끝에 3개의 별표가 있는 첫 번째 별표에 국회 수석전문의원은 별정직이고 그냥 전문의원들은 일반직이다. 국회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국회 수석전문의원은 별정직이고 그냥 전문의원들은 일반직이다. 그러면 문제에서 국회 수석전문의원은 일반직이 아니죠. 별정직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3은 차관에서 3급 공무원까지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틀렸죠 여러분들. 차관에서 3급 공무원까지는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틀렸습니다. 알죠. 차관은 장관, 차관은 뭐고? 정무직이고 정무직이죠. 장관, 국무총리 장관, 차관은 정무직이고 그리고 여기 3급 공무원까지 해 놨는데 여러분들 꼭 3급까지만 아니고 여러분들 1급부터 9급까지 9급까지 여러분들 뭐다? 일반직이다. 특정직이 아니고 1급부터 9급까지 일반직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래서 9급까지 일반직. 이게 원칙이죠. 이래서 다 틀렸고 1, 2, 3번은 4번에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입증되고 신문이 보장되는 공무원이다. 맞습니다. 4번의 정답이죠. 맞는 거. 그렇잖아요. 정답은 4번이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4번 문제에 4번 사실 예산 제도도 어렵게 내면 많이 어려운데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4번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정답은 1번 품목별 예산 제도는 행정 재량권을 확대하기 수 있대였다. 틀렸죠. 통제하는 거죠. 이런 식이라서. 아시죠? 품목별 예산 제도는 LIBS 영어로 라인 아이템 버젯팅 스템 LIBS 말 그대로 품목별로 예산 편성하는 거죠. 품목별로 품목은 산출이라는 결과가 아니죠. 뭐다? 투입 요소다. 그래서 투입 요소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품목이 정해지고 금액이 정해지는데 그게 정해지면 딱 그대로 해야 되죠. 그대로 해야 된다. 따라서 뭐다 여러분들 통제 지향의 예산 제도이고 그것은 그 통제에서 뭐를 하자는 거 재정 민주주의 구현하자는 거다. 바로 이렇죠. 바로 통제입니다. 통제. 재난권 확대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하면 여러분들 예산 얼마 필요한가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100억 필요한데요. 왜 필요해요? 100억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50억 필요하고 물건비가 30억 필요하고 다른 게 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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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해서 합하면 100이니까 100억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100억을 주면 여러분들 그걸 잘 여기에 인건비가 정해진 대로 물건비가 정해진 대로 써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통제해서 책임을 묻는 거죠.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1번이 틀렸죠. 품목별에서 저는 행정부의 재난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틀렸죠. 재난권을 축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했다. 그렇게 하든지 통제를 위한 거지 재난권을 확대가 목적이 아니죠. 통제 중심입니다. 통제 나머지는 맞습니다. 2번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 PBS 사업의 단위원가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집한다. 그래서 사업별로 활동별로 단위원가 구하고 의무량 구해서 곱하기 위해서 나온 금액을 예산액으로 표시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계획 예산제도에서는 PPBS 장기적인 기획과 그렇죠.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연계하여 함정 예산 배분을 시도한다. 딱 개념 그대로죠.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프로그램 작성을 통해서 연계시키는 거 PPBS 맞습니다. 4번 연기준 예산제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을 구협받지 않는다. 왜? 다시 다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0에서 다시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연기준이죠. 맞습니다. 정답 1번 그 다음 5번 5번 문제 여러분들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여러분들 그랬을 때 이것도 재명정 문제인데 쉽게 나왔습니다. 차례차례 보면 특별회계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특별회계와 기금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중에서 1번 기금은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 연계가 가능하다. 강하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원래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특별히 인정되는 거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예산 원칙 중 통일성 원칙이 예외라고 그럽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죠. 원래는 안 되지만 특별히 인정되는 거 통일성 원칙이 예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2번 특별회계도 일반회계 마찬가지고 예산이죠. 예산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라는 운영체계를 가집니다. 바로 이렇죠. 그러한 내용들이 밑에 정리가 되어있으니까 보시고 여러분들 3번에 특별회계 예산은 한 목적적 차원에서 기금보다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우리 이런 걸 적었었는데 우리 수업할 때 이론 수업 그리고 문제풀이 수업에서 통제의 강도 그랬을 때 여러분들 통제의 강도로 따지면 일반회계에 대한 통제가 제일 많고 일반회계 그 다음 특별회계 그 다음 기금이라고 했죠.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대한 통제가 제일 많고 기금에 대한 통제가 제일 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 틀렸고 그리고 4번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은 모두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당연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원별 출제 비중은 엄청 많이 신경 썼는데 보니까 난이도는 그죠? 별로 신경 안 쓴 것 같아요. 정답 2번 2번에 자,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원정의 자율성을 제거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자, 국고보조금은 용도를 딱 정해주는 거죠. 특정재원입니다. 특정재원 그래서 정해진 용도가 이윤에 못 써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원정의 자율성을 뭐? 제거한다? 아니죠. 저하시킨다. 행정적 재정적 자율성을 자율성을 뭐? 저해한다.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원도 외에는 다른 데 못 쓰기 때문에 특정재원이죠. 나머지는 쉽습니다. 1번 재정자립도는 알죠?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자주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개념 그대로죠. 딱 맞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다르게 3번 아시죠? 지방개보세는 지역 간에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그런 제도다. 지방정부 사회에 재정의 격차가 큰데 그것을 여러분들 시정하기 위해서 많이 좀 힘든 데는 좀 많이 도와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뭐 조금 도와주거나 아니면 안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방정부가 재정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거 바로 지방교보세였습니다. 4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보통교보세 특별교보세 부동산교보세 그리고 소방안전교보세 있었습니다. 맞죠? 그 사업은 재치단체는 재해방이나 복구 사업에 경비를 초대하기 위해서 지방체를 발행할 수 있다. 지방체를 발행 사유 중에 포함되죠? 맞습니다. 정답 2번 그 다음에 7번 문제 7번 변혁적 리드십 우리 매번 강조하는 것 리드십은 아주 많은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변혁적 리드십이다. 더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변혁입니다. 변혁이니까 변화겠죠. 변화에 적응하거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리드십입니다. 옳은 거라고 그랬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1번부터 보면요 여러분들 적응보다 조직 안정을 중시한다. 틀렸죠? 뭐 바꾸면 됩니다. 안정이란 말과 적응이란 말을 바꾸면 되죠. 안정보다 적응이나 변화를 중시합니다. 아니면 이럴수도 이럴수도 있겠네. 적응보다 아 조직 안정 중시하는 것은 뭐 거래적 리더십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전통적 리더십인 거래적 리더십 안정 강조하죠. 틀렸습니다.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면 그리고 2번 기계적 조직에 적합하면 틀렸죠 여러분들 자 변혁적 리더십은 기계적 조직 아니죠 유기적 조직체계에 유기적 고조에 적합하다고 그랬습니다. 변화는 환경에서 변화를 적합하고 또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내용에 개인적 배려가 중요하죠. 개인적 배려 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개인적 배려를 뭐 중시한다. 개인적 배려를 중시한다. 그렇죠. 그 다음 3번 부하에게 새로운 피전을 제시하며 맞죠. 지지적 자극을 통한 동기부여를 강조한다. 맞습니다. 변혁적 리더십의 내용에 해당되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4번 리더와 부하의 관계를 경제적 교환관계로 인식하고 보상에 관심을 준다. 이것은 여러분들 전통적 리더십인 거래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이론이 많은데 그중에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그랬는데 내용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론서 내용 그대로 그죠. 그 다음 8번 8번에 8번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옳은 거 정답 1번이죠. 그것도 너무 쉽습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1번만 봐도 보고 지나가도 됩니다. 사실은 확실한 거잖아요. 1번 인간관계로는 동기발 기조로 사회심리적 측면을 강조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아니 아니 옳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옳은 거라고 그랬죠. 인간관계로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니까 인간적 측면을 중시해서 사회심리적 측면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2번 큐릭은 시간 동작용으로 통해서 과학적 관리로를 주장했다. 틀렸죠. 이렇게 시간 동작용으로 통해서 과학적 관리로를 주장했던 사람은 테일러죠. 테일러 큐릭이 아니라 그래드릭 테일러 큐릭은 특히 우리 행정심에 나올 때 고전학자인데 특히 포스드콥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큐릭은 다른 시험은 다른 문제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3번 고전적 조직이론은 조직 내의 사회적 능률을 사회적 능률을 강조하고 조직성의 인간을 자아실현인으로 강조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고전적 이론에서는 조직 내의 사회적 능률을 아니고 기계적 능률을 강조하고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산출을 달성하는 기계적 능률을 강조했고 조직성의 인간을 자아실현인은 아니죠. 여러분들 합리적 경제 고전의 이론에서는 합리적 경제인으로 강조했습니다. 합리적 경제인으로 가정했습니다. 오늘 오전 수업에 조직론 수업을 했는데 거의 수업시간에 다 했던 것들입니다. 기본반 수업만 들어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 4번 상황이론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유일 최선의 조직구조를 찾는다 틀렸죠.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찾는 게 아니라 조직구조를 부인한다. 그런 거 없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유일 최선의 조직구조 그런 건 없습니다. 상황론 정답이 1번 맞는 거 9번 9번에 자 균형성과표 여러분들 BSC죠 균형성과표라고도 하고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라서 균형성과 관리라고도 합니다. 내용에 따라서 과거에 기업이나 조직 가치는 주로 재무직 관점에서 파악했었다. 판매기 얼마하고 손익이 얼마인지 이런 거 파악했었죠.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보자는 거죠. 다른 거 보자고 해서 그 자료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뭐 이거 네 가지 우리 외웠었죠. 재고 과학 이라고 외웠습니다. 뭐 재 재무 고 고객 과 과정 그리고 학 학습이죠. 이렇게 네 가지를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다 봐야 된다는 거지. 그 조직은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그렇습니다. 차례차례 보면 여러분들 조직의 장기적 전략목표와 단기적 활동을 연결할 수 있게 한다. 다 중요하다는 거죠. 장기 단기 다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균형 있게 관리하자.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무적 성과 지표와 비재무적 성과 지표를 통한 균형적인 성과 관리 도구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균형 성과 관리라고도 하죠. 맞습니다. 3번 재무적 정보 외에 고객 내부 절차 학습과 성장 등 조직 공유에 필요한 관점을 추구한 거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1, 2, 3번 다 맞으니까 4번이 정답인데 여러분들 구체적 성과 지표들이 있는데 좀 섞여 있죠. 고객관점에서 성과 지표는 고객관점 시민참여라든가 적법 절차 내부지구나 만족도 정책수능도 공개 등이 있는데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 먼저 자료를 보면요. 여러분들 뒷페이지에 자료가 있죠. 재무적 관점은 재무적 관점은 기업의 주인이 주주들에게 보여줘야 될 성과인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지표죠. 주로 후행 지표들 매출액 자본 수익률 예산대비 차이 이런 것들입니다. 고객관점은 상부서비스 구금회장인 고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는 걸 검사하는 것인데 성과 지표로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고객이니까 고객만족도 정책수능도 민원의 불만율 신규 고객의 정감 이런 것들이 주요 지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내부 프로세서 관점은 조직 내부에서 내부에서 중시하는 것들인데 고객과 주주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 내부의 업무 처리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과 답이 가는 것으로서 이런 것들 의사 결정 과정 등 시민들의 참여 참여 적법 절차 그리고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구조 그리고 공개 이런 것들이 내부 프로세서 관점에서 중요한 거다. 그리고 학습과 성장 관점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기본 이런 것들이 필요한 기본 처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주로 인적 자원에 대한 것인데 가장 하부 구조에 해당되는 거다. 학습이고 성장이니까 학습 동아리 수 그리고 내부 제한 건수 그리고 직무 만족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구체적 지표가 지금 문제 나와있어요. 그랬을 때 문제 보기에서 보면 지금 고객 관점을 물어봤잖아요. 고객 관점 그러니까 고객 관점이니까 이거 여러분들 고객 만족도 고객 만족도 안 나와있네 문제 보기에 그 다음에 정책 순응도 정책 순응도는 맞습니다. 정책 순응도 민원인의 불만율 폭이 없죠. 그 다음에 신규 고객 정감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들 그럼 고객 관점에서 중요한 지표는 정책 순응도뿐이네 문제에서 보니까 여기 있는 시민 참여라던가 이런 분들 시민 참여 그 다음에 적법 절차 적법 절차 그 다음에 공개 이런 것들은 다 뭐다 내부 프로세서 관점 내부 프로세서 관점에서 중시하는 것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내부 직원의 만족도 내부 직원의 직무 만족도는 뭐 예를 들면 학습과 성장 관점 고객 만족이 아니고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 강조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지표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고객 관점에서 성과 지표라고 했는데 고객 관점에서 성과 지표에 해당되는 것은 문제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정책 순응도 하나뿐이네 그렇죠 이 세 가지는 내부 프로세서 관점이고 또 내부 직원의 만족도 고객 만족도 아니고 내부 직원의 만족도는 학습과 성장에서 중요한 지표고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 자 10번 정책 옹호 연합 모형 우리 기본체는 정책 지지연합 모형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지지나 옹호나 애드버커스의 코올리션 프레임워크 그래서 여러분들 그에 대한 설명을 취하는 게 있습니다. 정책 하위체계 정책 지지연합이 있고 그 연합은 신념체계를 하지 않은 사람 모여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들이 그 신념체계가 정책 과정에 관철적으로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정책 변종이 일어난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랬을 때 그런데 그 신념이 잘 안 바뀌겠죠. 그래서 그게 정답인데 여러분들 정답은 2번 정책 학습을 통해서 행위자들의 기저특기 기저핵심 신념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 틀렸습니다. 이건 잘 안 바뀐다. 잘 안 바뀐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도 자기 기본적인 신념은 잘 안 바뀝니다. 그 박스 자료에 보시면 여러분들 신념체계 신념체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기본 핵심 신념 정책에 관한 정책 핵심 신념 그리고 부차적 신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그 중에서 2번 가장 상위수준의 신념체계가 바로 기본 핵심 신념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용상 그렇죠. 인간의 본성에 관한 근본적인 규범적 존재론 규범적 존재론적 가정 그리고 자유 및 평등과 같은 근본적 가정의 상대적인 중요성 그리고 서로 다른 집단의 복지에 관한 상대적인 우선순위 그리고 시장과 정부의 적정한 역할 그리고 정부의 정책 결정에 누가 참여하는가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기본 신념인데 이게 잘 안 바뀐다. 사물이 있는 것처럼 이게 유아 시절 어릴 때부터 사회과정의 사물로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경 가능성 거의 없다. 기박하다. 그래서 정답을 쉽게 2번을 알 수 있고 나머지를 보면 여러분들 외적인 환경 변수를 정책 과정과 연계함으로써 정책 변동을 설명한다. 신념체계 같은 그런 환경 변수를 정책을 봤을 때 환경 변수가 되는 거죠. 4번. 5호 연합 사이에서 정책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정책 중개자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4번. 5호 연합은 다른 말 지지연합이죠. 지지연합은 그들의 신념체계가 정부 정책에 관찰되도록 여론, 정보, 인적, 자원 등을 동원한다. 그래서 영양제를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정답 2번. 그 다음에 11번. 11번 여러분들. 역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였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 인상연금 파트에서. 차례차례 보면 1번. 역관주의는 개인의 능력, 적성, 기술을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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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기술을 한다. 들렸죠. 이렇게 하는 것은 역관주의 아니고 실적주의죠. 실적주의에 관한 설명입니다. 역관주의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전리품점, 획득해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충성심, 당파성 이런 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2번. 역관주의는 정치 지도자의 국정 지도력을 약화한다. 틀렸죠. 강화한다. 역관주의. 역관주의에서는 공무원들이 신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히려 정치 지도자들의 지도력이 리더십이 강화된다고 그랬습니다. 여차하면 자르고 다른 사람 데려오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3번.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관련된 대응성을 높인다. 틀렸죠. 여러분들 저하시킨다. 실적주의는 신분 보장이 되는데 신분 보장이 출제할수록 여러분들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되고 또 대응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 보장이 되어서 짤릴 염려가 없으니까 말을 안 듣는 거지. 그런 일이 발생한다.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이거를 주어를 바꿔도 됩니다. 역관주의는 대응성이 높아집니다. 선거에 바탕을 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실적주의는 공직입력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한다. 맞습니다. 실적주의는 시험치는 거죠. 그 시험칠 수 있는 기회는 누구한테나 다 똑같이 주기 때문에 기회의 균등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12번. 12번.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위공무원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거죠. 별도로 중화위지가 구분해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것도 너무 쉽게 나왔어요. 계급중심 아니죠. 계급중심 아니고 직무와 성과중심 으로 바꾼 겁니다. 과거에 연공세율 중시하고 계급중시했었는데 그것이 벗어나자는 거죠. 그래서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1번. 역량중심이고 3번에 나와있는 성과 책임중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위공무원단에 묶여있죠. 따라서 여러분들 부처구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4번. 개방과 경쟁중심의 인사관리를 도모하는 것이고 와주시오 문제입니다. 정답 2번. 그 다음 13번. 4차 산업혁명이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국가직에 출제되었었죠. 이번에는 지방지가 나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중요한 주제니까 다 연결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1번처럼 초연결성 초지능성 이런 걸 강조합니다. 정답은 2번이죠. 대량생산이나 규모 경제 확산이 핵심이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대량생산이나 규모 경제 이런 것들은 1차 2차 1차 또는 2차 산업혁명 대강조했던 그런 기준이 되죠. 4차 산업혁명이 아니고 그 자료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료에 있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은 이런 거죠. 디지털혁명에 기반해서 여러분들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그리고 생물학적 공간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 융합의 시대 융합 연결시킬 수 있는 다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혁신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공지능 기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과 융합을 통해서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진흥화되면서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 4차 산업혁명이다. 그랬을 때 가리비는 특징에서 1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핵심은 초연결성 초지능성 초융합성 이런 것들이다. 특히 이것도 중요하죠. 3차 산업혁명은 연장선상에 있는데 근본성 생기를 달리한다. 그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을 기존의 단어상으로 융합해서 여러분들 생산능력과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정부 4.0의 새로운 행정패러다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단순히 이번처럼 대량생산이나 규모의 경제 확산 이런 것들 핵심이 아니다. 나머지는 맞죠. 1번 초연결성 초지능성 특징이 있다. 맞습니다. 그중에 수단으로서 기술로서 사물인터넷이 중시되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스마트 도시 구현에 도움이 된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를 또 형성시키는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이라서 그렇겠죠. 그리고 4번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공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중요합니다. 정답 2번 그 다음에 14번 44번에 여러분들 6편 행정 활류로 문제를 할 수 있는데 14번 행정 통제와 행정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이름 이거 기억하라 그랬죠. 파이는 프리드리 기억하시나요? 프리드리는 뭐 유치하지만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프리하게 나와주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겁니다. 그럼 틀렸죠. 프리드리는 여러분들 내재적 통제보다 객관적 외지적 책임을 강조했다. 틀렸습니다. 바꾸면 되죠. 객관적 외지적 책임이 아니라 내재적 통제를 중시했다. 스스로 책임지자 강조했던 사람 프리드리 특히 현대 행정의문은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서 바깥에서는 내용조차 파악하기 힘들다. 내용 파악하기 힘드니까 통제도 힘들고 따라서 뭐가 중요하다. 스스로 잘하는 게 중요하다. 책임지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아니다. 외지적 통제가 필요하다 강조했던 사람이 파이너죠. 파이너 파이너는 여러분들 파이너는 법적 제도적 외부 통제를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맞죠. 기역은 맞게 나와있고 티것은 틀렸습니다. 니어는 감사원의 짐감찰과 회계감사는 외부 통제당한다 틀렸죠. 이건 뭐 수업할 때마다 외부 아닙니다. 내부 통제라고 그랬죠. 내부 통제 왜 감사원은 행정부에서 제일 높은 행정수반인 수반인 대통령 소속이라서 감사원이 행정수반인 대통령 소속이라서 내부 통제라고 그랬습니다. 내부 통제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렇죠. 감사원 자체가 행정수반인 대통령 소속이라서 여러분들 내부 통제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박스 자료도 보면요. 박스 자료도 보면 왼쪽에 내부 통제 중 위약한 있죠. 공식적인 거 감사원 매부 통제 아니고 내부 통제입니다. 그 표에도 나와있죠. 왼쪽 위약한 두 번째 줄에 감사원 세 번째 줄이네. 그러면 맞는 거 정답은 1번이네. 기억만 맞습니다. 니은티고 틀렸죠. 그 다음 15번 좀 시사적인 문제지만 뭐 문제는 쉽게 나왔습니다. 15번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2번 자 2번에 경찰 업무에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뭐 국가경찰제가 그랬습니다. 국가경찰제 국가경찰제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자치경찰제도로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렇게 하든지 지역특성에는 맞는데 통일성은 뭐 지역특성이 다 다를 거니까 통일성은 뭐 저해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1번 지역실적에 맞는 친환경정 펼칠 수 있다. 자치경찰 3번 제주에는 먼저 해가고 있었죠. 제주 자치경찰단은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주민의 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거 이런 거 하겠죠. 그리고 2021년도에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4번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광역단체 즉 시도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눈에 보시면 이렇게 표로 여러분 그림을 그릴 수 있죠. 표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가 원래 좀 그림이 좀 컸었는데 줄이다 보니까 글씨가 몇 개 좀 이상해졌네. 원래 원본은 저렇게 안 돼 있었는데 그치? 자 여기 심자만 들어 나와있네. 심의의결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에 관한 것을 중요한 것은 심의의결이란다. 줄이다 보니까 무리하게 줄이다 보니까 저렇게 됐어요. 여기 행안부입니다. 행안부. 행안부 소속으로 소가 숨어 있는데 소속입니다. 소속으로 경찰청이 있습니다. 여기 경찰청 소속 소속이란 말이 없어졌네. 경찰청 소속으로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는 더 복잡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또 저런 게 있으면서 자치경찰을 도입해서 방금 전에 문제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시 도지사 소속으로 지도자치경찰위원회에 뒀습니다. 여기도 소속입니다. 소자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시 도지사고 이렇게 하면서 지방에 시 도경찰청이 있습니다. 시 도경찰청 이러니까 여러분들 수사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뭐가 여러분들 경찰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화살표 지휘감독입니다. 지휘감독 지휘감독 받고 그다음에 수사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자치경찰사무원은 시 도 자치경찰위원회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할지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방경찰청에서 이게 구분인식을 잘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데 우리 공무수험생 입장에 봤을 때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구나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시 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 시 도자석으로 바로 이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문제에서는 자치경찰사무원인지 아니면 자치경찰사무원인지 아니면 자치경찰사무원인지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틀린 사람이 틀린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예비비는 예비비인데 지방정부의 예비비입니다. 지방정부 조금 달라요. 국가재정법에 있는 예비비하고 지방재정법에 있는 예비가 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그 법조문을 먼저 보면요. 여러분들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 이거 몰라도 풀 수 있기는 풀 수 있는데 일단 이렇습니다. 자치단체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회의 지출 또는 예산초가지출의 중단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의 경우에 각 예산초기금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계산 예산회 계산해야 하고 이렇게 지방은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1 1%인데 여러분들 1%인데 계산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에 계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죠. 할 수 있다. 좀 달라요. 이렇게 하면서 그 밖에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총액은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꼭 해야 되고 특별회계 중에 교육비 특별회계도 꼭 해야 되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국가재정법과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거 외에 2번 2항에 재해 재난 관련 목적 예비율은 별도로 또 예산을 계산할 수 있다.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즉 목적 예비율이 있는 거지 그리고 예비율은 이렇게 예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이런 데 대비하는 비상금 같은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3번 4천 4항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예비를 사용할 수 없답니다. 폐지된 거에 대해서 또는 감액된 거에 대해서 사용하면 폐지시킨 또 감액시킨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자 이런 거 알고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1번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중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산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비비 이입을 답으로 고른 사람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반 회계의 경우에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인의 감액을 예비로 계산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국가재정법을 하면 틀리는 건데 국가재정법에서는 뭐 계산할 수 있다는데 지방재정법은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는 국가재정법 내용을 공부하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다는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방재정법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의무조항이죠 강제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이네 지방의회의 예산한 심의 결과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서 예비를 생각할 수 있다 아니 없다 정해버리면 감액시키는 의미가 없어지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4번 재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산할 수 있다 맞습니다 목적 예비비로서 맞습니다 정답 3번 조금 주위에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엘리스 모형입니다 알죠 여러분들 엘리스는 쿠바 미사일 사태를 설명하면서 연구 분석해서 쿠바 미사일 사태를 설명해주는 그런 모형을 3가지 지시했다 3가지 모형 이거 여러분들 모형 1 합리 모형이죠 개인적 차원의 합리 모형을 정부에 적용시킨 겁니다 모형 2는 조직 과정 모형이죠 회사 모형을 정부 정책 결정에 적용시킨 거 그 다음에 모형 3은 관료 정치 모형입니다 정치 모형 정치라는 말의 포인트가 있죠 정치 결정에 적용해주죠 점정 모형과 그리고 슬리트 모형 같은 것들을 정부 정책 결정에 적용시킨 거 이렇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문제에서 박사안에 보면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사태에서 미국은 해안 봉쇄로 위기를 극복했다 얘기했었죠 정부의 각 부처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위기 상황에서 각자가 선언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각자가 대표자들은 여러 대안에 대해서 갈등과 결정의 힌트가 나옵니다 갈등과 타협의 이러면 바로 알 수 있죠 갈등과 타협의 과정을 겪었고 결국 해안 봉쇄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대통령이 사태 초기에 선호했던 국지적 공습과는 다른 결정이었다 물론 해안 봉쇄가 위기를 해소하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보장은 없었고 부처에 따라서는 불만을 가진 대표자도 있었다 이런데 타협해서 결정한 건 뭐죠 정치적으로 결정한 거죠 따라서 자 엔세의 말은 모형 3 관료 정치 모형이고 문제는 정답은 4번이죠 4번 바로 하겠습니다 정치로 결정한 거 타협해서 관료 정치 모형의 내용입니다 정답 4번 그 다음에 자 18번 신제도주의 문제입니다 신제도주의 새로운 제도주의 신제도주의죠 여러분들 1980년대 신제도주의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죠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와 역사학적 신제도주의와 그리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차례차례 보면 신제도주의 1번 제도는 법률뿐만 아니라 규범 관습종을 포함한다 폭력계 인식했습니다 맞습니다 알죠 그중에 2번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경로의전성을 따른다고 본다 맞습니다 경로의전한다 그 나라 역사적 경로가 어떤가에 따라서 제도가 영향을 받는다 맞죠 3번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적절성의 논리보다 즉 결과성의 논리를 중시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반대죠 틀렸습니다 매우 강조했습니다 결과성의 논리보다 적절성의 논리를 강조한다 바뀌었죠 그래서 정당한 것을 선택한다 그 말인데 여러분들 그 해설자료에 보시면 여러분들 해설자료에 보시면 결과성의 논리는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는 합리적 행동의 논리인데 이것보다 적절성의 논리를 강조한다 최선은 아니지만 주변 상황에 잘 적절하게 적절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새로운 제도는 관행 채택되는 것은 뭐 아니라고 그랬죠 효율성이 아니고 사실 정당성을 제고시키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적절해서 정당하다 그렇게 믿는 것 그런 것들이 되게 된다 적절성의 논리에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꼭 기억합니다 4번은 합리적 선택의 제도주의는 제도가 합리적 행위적 이기적 행태를 제작한다고 본다 그래서 완전한 합리적 생에 도달할 수는 없다 그랬죠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9번 19번에 정책 실험에서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박사 안에 사전 측정을 경험한 실험 대상자들이 경험했답니다 측정 내용에 친숙해지거나 학습 효과를 얻음으로써 사후 측정 때 실험 집단의 측정 값에 영향을 주는 효과 이거는 눈에 띄지 않는 관찰 방법 등으로 통제할 수 있다 여러분들 측정하는 게 검사는 영향을 주는 거죠 뭐라 그래요 검사 요인 또는 여러분들 측정 요소라고 그럽니다 정답은 1번이죠 1번 검사한 것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검사한 것이 검사나 측정 그 자체가 영향을 주는 거 검사 요인 또는 측정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테스팅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여러분들 20번 심권하고 나서 이거 질문한 학생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차례차로 보면 맑고도 릅니다 강시장의회 시장과 의회가 있는데 대립형이네 시장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서는 시장이 강력한 정치의식을 행사한다 맞습니다 시장이 강하다 그랬으니까 위원회 형태에서는 지방의회 안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집행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의원들이 집행부서 장을 만든다 여러분들 그래서 의회 안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의회 위원회 형 맞습니다 미국에서 일부 주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은 약시장의회 시장의회가 있는데 시장이 약하다 그런 형태에서 일반적으로 의회가 예산을 편성한다 의회가 더 강해서 시장이 약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3은 의회의 시지배인 의회 안에 지배인을 죽어서 그 지배인한테 행정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에서는 시지배인이 의뢰적이고 명목적이라는 흥행한다 틀렸습니다 실질적인 시지배인이 여러분들 집행기능을 담당합니다 수행하는 거죠 실질적인 시장은 뭐 의뢰적이고 명목적 기능을 수행하고 우리 식당에 가면 지배인이 있을 때 지배인이 거의 일을 다 총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지 지배인이 의회 밑에 시지배인을 두고서 그 지배인 행정을 총괄하도록 하는 거 의회 시지배인 형태입니다 바로 이렇죠 약간 기관 대립형과 기관 통합형의 어떤 중간 형태 절충형이라고 절충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021년 지방직 구급 행정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험 있는 사람들은 좀 활용하시고 여러분들 뭐 예심 끝난 사람들은 조금 쉬어도 되겠죠 자 시험치면서 고생 많았고요 다음 기회가 있다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